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냐는 제 생각은 우선 작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뮤지컬 작가나 작곡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먼저 큰 바람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라이브라는 뮤지컬 제작사가 큰 회사로 성장해서 성공 사례로서 자리되겠으면 좋겠다. 또 하나는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훌륭한 작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서 더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됐으면 하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